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뜻한 바대로 살기 위해서는 편화가 필요한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내 자신도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세호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배우자를 생각처럼 바꿔보려고 인간 만들려고 언성 높이고 치고받으며 지금까지 전쟁 치르듯 사는 분들도 계시죠.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해요. 단 전제가 있죠. 처절한 자기 반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좀 무겁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바뀌지가 않는 거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인간을 바꾸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결심도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변하는지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을 바꾸는 너무 쉬운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써라. 인간을 바꾸겠다고 비장한 결심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전과 달리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주구장창 소파에 누워 TV만 봤다면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멍하게 시간만 보냈다면 배우고 싶은 것을 하나 골라 배우는 것으로 시간을 다르게 써보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이 반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다른 것을 해보는 그 시작이 6개월 뒤, 1년 뒤, 10년 뒤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배우자를 바꿔보겠다고 악다군이 쓰고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인간 안 변해요. 지금까지 별의별지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또 언성을 높이고 미간을 찌푸리고 욕을 해봐야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밖에 증명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배우자가 미련하기 이전에 바뀌지도 않는 사람을 붙잡고 바꿔보겠다고 악다군이 쓰는 자신이 미련한 거죠. 배우자를 바꿔보겠다고 붙어서 다투는 그 시간에 배우자를 이해하고 그의 부족한 것을 자신이 메꿔주거나 아니면 아예 시선을 돌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는 겁니다. 시간을 달리 쓰세요. 인간을 바꾸는 너무 쉬운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꿔라. 변화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의지까지 약하다면 사는 곳을 바꿔라. 그냥 이사가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한번 바꿔보라는 제안입니다. 더구나 바꾸는 환경에서 약간의 강제성이 더 주어진다면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태하고 게으른 인간도 군대에 들어가면 통투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 구보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듯이 환경이 달라지면 강제로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 체중 조절 못하고 식단 조절 못하니까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단식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고 산책로 곳곳에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지만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집이 절간처럼 조용하지만 굳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같은 이치겠습니다. 그러자면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혼자 해내는 의지가 약하니 어쩌겠습니까? 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위기에 젖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 돈을 쓰는 수밖에요. 또 드리는 비용보다 결과에서 얻을 만족감이 더 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바꾸는 너무 쉬운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라. 어느 모임에 나가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모임 시작과 함께 진행자가 나와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일어나서 자리 이동을 하라고 제안하거나 아예 짝수 홀수 정해서 싹 일시에 자리 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참석자들이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애써 잡은 자리를 옮기려니 진행자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낯선 사람 곁으로 가서 앉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왜 참석자들의 앉은 자리를 바꾸라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새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는 곧 추억이 되고 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생각, 같은 습관, 같은 취향을 지닌 사람과 만나는 것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 고정된 틀에 가두기도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술 마시는 친구들과만 늘상 어울려 지내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친구 만나면 술만 퍼마시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술 없이도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또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낚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노후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하나 없이 옛날 얘기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줄만 알고 삽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한다, 친구 가려서 사귀어라 하는 말은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변하고 싶으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겠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겠죠.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고 혈서를 쓰는 것처럼 비장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짧게 잘라서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면 뭐 천번이라도 더 잘랐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했던 신년계획은 예년과 다르게 또 얼마나 비장했습니까? 이제 결심은 그만두고 마음 가볍게, 시간 달리 써보고, 생활환경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은 일본의 한 유명 경제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제안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학자 이름과 책 이름도 알지만 뭐 굳이 밝혀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